안녕하세요. 라쿠닉스의 태아리입니다. 우리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유용한 표현들을 가지고 문법 지식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하루에 한 놈만 패는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종의 센텐스 패런을 좀 연구하는 건데 센텐스 스트럭처라고도 하고요. 문장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루에 한 여성만 패가지고 한 세네개 문장을 외워 가지고 암송을 해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고 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 리스닝도 좋아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 녀석이 뭐냐면 Are you sure?가 되겠습니다. Are you sure? 자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e you sure?은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Are you sure?가 어떻게 응용되어 쓰이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e? 다음에는 여러가지 문장 스트럭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문법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뒤에 about이나 of가 붙어가지고 전명구가 올 수가 있고요. 전명구, 자 전치사 명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Are you sure that?을 붙이는 이유는 that이 뭔가 딱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풀은 접속사. 그래서 that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that이 또 생략이 돼가지고 Are you sure? 주어동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인 어떤 이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입에 붙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뭔가 확실하냐고 물어볼 때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꼭 찍어가지고 그것에 관해 확실해? 그거 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Are you sure about tha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re you sure about that? About that? 진짜 about that. 너무 많이 많이 쓰죠. Are you sure about that? 다음으로 of가 있는데, of 다음에는 의문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 문장에도 What you sai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what you said?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가 말한 거 그거 확실하니? 확실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내용도 굉장히 굉장히 배워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of what you said? Are you sure of what you said? 이 you 대신에 뭐 she나 he를 붙여주면 되겠죠. 혹은 they나 그래서 Are you sure of what he said? Are you sure of what she said?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훈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re you sure 다음에 문장을 넣고 싶어요. 그냥 완전한 그냥 센텐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센텐스인데 영어에서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는 가운데 접속사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that? 아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Are you sure that he is not coming? Are you sure that he is not coming? He is not coming 대신에 뭐 온갖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안 오는 거 오늘 확실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sure that he is not coming?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Are you sure 해놓고 뒤에 그냥 문장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buy a new car? 이렇게 요즘에 세차 뽑기 힘들죠. 그래서 너 세차 사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거 확실해? 뭔가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할 때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buy a new car?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Are you sure 다음에 수만 가지 문장을 넣어가지고 훈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Sentence structure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과 패런과 함께 문장 설명 또 문법적인 설명을 잠깐 가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녀석만 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콘 잉글리쉬의 테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Peace!